오늘은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재혼 상대라고 밝힌 재벌 3세 사업가 전청조씨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현희는 전사이클 국가대표 출신의 공효석과 2011년 결혼해 딸 한 명을 뒀지만 12년 만인 지난 8월 이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현희의 재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재혼 상대인 전청조씨가 알고 보니 과거 사기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전씨가 여자라는 주장, 사기와 연루됐다는 의혹, 미국이 아닌 인천 출생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진 상황에서 루머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전청조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편치한 돈은 약 3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청조, 일명 조조로 불리는 그는 사기 전과자인데요. 재벌 회장의 혼해자도 승마선수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닌 여자입니다. 전청조에 확인된 7가지 범죄인가? 첫 번째, 데이팅앱 사기 사건 2018년 4월 데이팅앱을 통해 남자를 물색했다. 피해자 C씨 역시 2018년 해당 어플을 통해 알게 됐다. 전청조는 자신의 직업을 말 관리사로 소개했다. 그리고 4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SOS를 쳤다. 내가 말 관리사야. 손님 안장을 훼손했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 빌려줄 수 있어? C씨는 의심하지 않고 99만원을 송금했다. 5월 7일에는 손님 말이 죽었다며 380만원을 또 빌렸다. 커플티를 사자며 90만원도 썼다. 전청조는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달라며 22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그렇게 편치한 돈이 5700만원. 재판부는 사기 행각을 모두 인정했다. 게다가 재판부가 밝힌 전청조의 직업은 프리랜서 말, 조련사.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손님의 말 한 장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씨의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두 번째, 투자금 사기 사건 2019년 4월. 2019년 제주시에서 만난 한 피해자의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사업을 한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받은 돈은 자신의 핏을 갚고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당시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세 번째, 재벌 3세 사기 사건 2019년 6월. 말, 조련사 전청조. 그는 1년 뒤에 재벌 3세로 변했다.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혜자라 소개한 것. 이는 낸시랭의 전남편 전준주가 쓴 수법이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피서를 구했다. 이번에는 남자로 열려냈다. 그러다 DC가 레이더망에 걸렸다. 나는 파라다이스 전필립 회장의 혼혜자다. 2019년 10월부터 카지노에 복귀한다. 그럼 너를 피서로 고용하겠다. 전청조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는 것. 그는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8천만 원을 요구했다. 안타깝게도 DC는 전청조에게 7200만 원을 특겼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청조는 제2회장의 혼혜자가 아니었다. 피해자를 피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편 2017년에도 동일수법을 구사했다. OO씨를 상대로 비서 채용 사기를 친 것. 이메일로 주의사항까지 전달했다. 다행히 이 사기는 미소에 그쳤다. 우리 대표님은 땅콩 알러지가 있습니다. 칠성사이다만 마시고요. 우유는 오리지널 메일우유만 트십니다. 커피에 시럽을 넣지 않으시고요. 카짜 피서실장. 네번째, 1인2역 사기사건 2019년 8월. 전청조는 연기파다. 이번 사기는 1인2역. 외국 취업 프로그램 알선자와 운영자로 분했다. 우선 취업 알선자.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FC에게 접근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외국에 나가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돈을 보내라. 그 다음 외국 취업 프로그램 담당자 연기를 했다. 취업을 시켜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재촉했다. 그리고 결국 FC에게 68만원을 받아냈다. 물론 전청조는 그럴 능력도 실력도 의사도 없었다. FC는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형사고소를 강행했다. 전청조는 꼬리를 내렸을까? 오히려 FC를 역으로 협박했다. 내가 나를 사기제로 신고하는 바람의 법인 설립을 못하게 됐다. 내 사업에 영향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손해를 배상하라. 전청조는 결국 FC의 주머니 495만원을 털었다. 다섯번째, 혼인 빙자 사기 사건 2019년 9월. 전청조는 2019년 4월 남자? 였다. 그리고 5개월 뒤 그는 다시 여자로 돌아왔다. 전청조의 다음 타깃은 남성 BC. 둘은 데이팅 앱에서 만났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전청조는 그런 BC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우리 함께 살자. 전청조는 적극적이었다. 자신이 혼수를 하겠다고 말한 것. 내가 혼수를 해올게. 너는 4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 BC는 약 2,3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전청조는 혼수와 집 그리고 같이 살 생각이 없었다. 그냥 2,300만원을 들고 사라졌다. BC는 전청조가 평택의 신혼집을 구했다고 했다면서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저런 핑계만 대더니 잠수를 탔다고 밝혔다. BC는 2020년 입출금 내역 및 카톡 대화 등을 들고 민사소송을 걸었다. 체판부는 BC의 손을 들었다. 2,3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한 것.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BC의 돈으로 집을 살 생각도 없었다. 개인 채무를 갚고 여행 경비로 쓰고 호텔을 이용하고 렌트카비를 낼 계획이었다. 2020년 한 피해자에게는 나랑 결혼하자. 함께 살 집에 가구가 필요하다. 카드를 주면 사용하고 갚겠다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 부친 명의의 카드를 받아 천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삼천만원 이상을 빌렸다. 여섯 번째, 미국 투자 사기 사건 2019년 9월. 전청조는 한 여성지의 재벌 3세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살았을까? 강화도에서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2019년 9월에는 미국에 있었다. 물론 말로만 미국이었다. 그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이씨에게 나 지금 미국에 있다며 말을 걸었다. 나 지금 계좌이체로 투자를 해야 해. 그런데 미국이야. 계좌이체를 못해. 내가 대신 송금 좀 해줘. 한국에 돌아가면 두 배로 갚을게. 체판부에 따르면 전청조는 당시 용산에 있었다. 용산에서 페이스북에 첩속 95만원을 빌렸다. 전청조의 사기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씨에게 너도 투자를 해라.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 것. 여기에 원금 보장 카드도 내밀었다. 이씨는 두 배 장당가 원금 보장에 현혹됐다. 총 34회에 걸쳐 1600만원을 송금했다. 전청조는 이 돈을 기존 고급 호텔 이용료로 사용하려 했다. 일곱 번째, 기타 사기 사건들. 전청조의 사기는 규모를 따지지 않았다. 2019년 6월 피해자 지에게 마사지기를 빌려 돌려주지 않았다. 마사지기 가격은 50만원이다. 대상도 따지지 않았다. 지인 H씨에게 지금 외국인데 귀국하면 갚겠다며 항공권 대리 결제 73만원도 요청했다. 당시 경기도 한암에 있었다. 전청조는 최근 국가대표 남현이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호텔 초대, 해외여행, 선물 공세 등 아낌없이 투자 중이다. 사랑일까 사기일까? 둘의 관계를 아는 한 제보자는 남현이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말했는데요. 전청조에게 왜 펜싱을 배우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대결할 계획이랍니다.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남현이 눈에만 사랑꾼이니 그저 답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2년이었다.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